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버즈3 프로가 요즘 QC 문제로 말이 많죠? 잇섬님 영상은 이미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성능은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해당 샘플 10개 측정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잇섬님께서 흔쾌히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가진 샘플까지 더해서 버즈3 프로 총 11개의 성능 편차 측정 결과를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주제가 솔직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조회수는 조회수대로 안 나오는 최악의 컨텐츠인데요. 이렇게 무선 이어폰 단일 모델을 11개씩이나 측정한 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도 공개된 예가 드물 정도로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영상각을 뽑거나 삼성을 억가하는 의도보다는 개인적인 연구 차원에서 진행한 테스트임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측정 테스트가 가장 유용할 때가 이렇게 편차를 볼 때입니다. 똑같은 모델 11개의 편차를 사람 귀로만 비교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이어폰들 양산하는 중국 공장들도 최종 검수 과정에서 웬만하면 측정 장비를 다 됐습니다. 제품 편차 테스트에서 또 중요한 게 측정 장비 쪽의 편차죠. 물론 제가 사용하는 장비가 2천만 원이 넘는 전문가용 장비라서 저 편차는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를 아주 조금의 변수까지 없애기 위해서 주파수 응답은 이어 시뮬레이터 한쪽으로만 측정했습니다. 그렇게 QC 모드로 세팅해서 총 22개의 유닛을 측정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편차만 판단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편차만 표시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위아래에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국제 표준으로 정의된 측정 허용 편차 범위고요. 사람 귀가 가장 민감한 중고음 대역에서 ±1.5dB 범위입니다. 이 범위 내로 들어오면 소리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일반인 분들은 좌우 편차나 개체별 차이를 못 느낀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 버즈들의 모델별 소리 차이가 일반인 분들은 차이를 느끼기 쉽지 않다고 제가 리뷰마다 항상 말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죠. 버즈3 프로는 22개 유닛 대부분이 3dB 범위 내로 들어와서 양산품으로서는 편차 관리가 좋은 편입니다. 그 와중에 편차 범위에서 혼자 튀는 데이터가 보이는데요. 이번 테스트에서 매우 공교로운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삼성닷컴에서 구매한 샘플 두 개가 유독 좌우 편차가 좀 크네요. 공통적으로 왼쪽 채널에 소리가 좀 많이 빠집니다. 11개 샘플 중에 1번 샘플이 제일 심하고요. 똑같이 삼성닷컴 2번 샘플도 편차가 큰 편입니다. 사람 귀가 가장 민감한 중고음에서 2dB 이상 차이 나면 귀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특히 1번 샘플은 확실하게 분량이라고 판단해도 될 만큼 차이가 큽니다. 좌우 유닛 시리얼을 전부 정리해보니까 삼성닷컴만 앞에 숫자가 70으로 똑같더라고요. 나머지 채널들에서 판매된 제품들은 숫자 앞자리가 6으로 시작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성닷컴 샘플만 시리얼이 다르고 편차도 비슷하게 나오는 점이 매우 공교롭네요. 물론 진짜로 삼성닷컴 물량이 문제인지 검증하려면 또 삼닷에서만 최소 5개를 새로 사서 테스트해봐야 돼서 물리적으로 힘들고요. 이번 테스트에서는 우연히 이런 특이점이 있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버즈3 프로는 소음 제어 모드를 켜면 주파수 응답도 적응형 EQ가 적용됩니다. 덕분에 소음 제어 모드를 완전히 껐을 때보다 편차가 확실히 줄어드네요. 적응형 EQ가 저음에서 편차를 거의 없애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테스트는 이어폰의 물리적인 편차만 보기 위해서 착용 보정 기능은 껐고요. 소음 제어 모드를 껐을 때 나타내는 저음 편차는 착용 보정 기능을 켜도 어차피 보정이 안 되네요. 이 기능은 버즈3 프로에서는 착용만 제대로 하면 소리에 영향이 거의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착용 상태에 따라 소리 차이가 큰 오픈형 버즈3를 위한 기능입니다. 한편으로 고음 대역은 노이즈 캔슬링을 켜도 편차가 보정되진 않네요. 고음에서 좌우 편차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제품을 교환받는 게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제 소음 제어 특성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차음성은 원통형으로 단순화된 웨이도 시뮬레이터를 장착하면 측정이 제대로 안 되고요. 대신에 물리적인 차음성을 확인해서 착용 편차를 최대한 줄여서 테스트했습니다. 22개 유닛의 착용 편차를 이만큼 줄이는 데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네요. 적응형 노이즈 캔슬링 기술 특성상 어느 정도 편차는 감안하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착용 상태를 최대한 일치시켰을 때의 노이즈 캔슬링 특성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 와중에 유독 튀는 데이터가 두 개 정도 보이죠. 그 튀는 데이터는 이번에도 아까 봤던 삼성닷컴 샘플들입니다. 좌우 차음성이 전체적으로 최대 10dB나 차이가 나면 민감한 분들은 금방 눈치챌만 하죠. 차음성도 공교롭게 삼성닷컴 판매 샘플들만 불량으로 판정하기에 충분합니다. 공통적으로 왼쪽에서 차음성이 넓게 빠지는 걸 보면 단순히 스피커 불량은 아닌 게 확실하고요. 물리적으로 내부 조립이 잘못돼서 소리가 새는 틈이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자세히 보면 물리적인 차음성부터 왼쪽이 미세하게 새는 게 보이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아주 약간의 물리적인 밀폐도 차이에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 점은 귀를 완전히 막지 않는 세미 오픈형 이어폰인 버즈3 일반 모델에서 특히 더 잘 드러나죠. 착용 상태에 따른 물리적인 차음성 측정 데이터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노케는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우연히도 제가 직접 삼성 강남에서 사전 판매 첫날 구입한 샘플이 아주 골든 샘플이네요. 주파수 응답 좌우 편차가 적은 만큼 차음성 좌우 편차도 적게 나타나죠. 주변 소리 편차는 측정하는 김에 같이 테스트 해봤고요. 노이즈 캔슬링과는 다르게 편차가 상당히 적죠. 주변 소리 5단계 조절 모드는 실시간으로 특성이 바뀌지 않는 고정값으로 보이고요. 버즈3 프로는 적응형 주변 소리 모드가 아예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좌우 편차가 가장 큰 삼성닷컴 샘플들은 주변 소리에서도 똑같이 편차가 보이고요. 제가 직접 구입한 골든 샘플은 중고음 편차가 거의 없네요. 지금까지 갤럭시 버즈3 프로 샘플 11개의 성능 편차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확실하게 분량이라고 판정할 만한 제품은 11개 중에 2개 정도입니다. 그 2개가 삼성닷컴에서 구입한 샘플인데 그 2개만 또 시리얼이 구분되는 점이 매우 공교롭네요. 물론 이걸로 3단 물량이나 70 시리얼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서 억과고요. 분량에 당첨된 분들이 구매처와 시리얼 숫자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댓글들이 모여서 빅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버즈3 시리즈 사전 판매 기간 동안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 이게 제조사 오피절로 사과 공지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분량을 받은 소비자분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있었님 영상으로 공론화도 크게 된 덕분입니다. 사실 버즈3뿐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삼성 신제품 전부 다 QC 문제로 홍역을 지르고 있죠. 세계적인 대기업답지 않은 미숙한 모습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야 되겠고요. 다음번 갤럭시 언팩 신제품들은 부디 QC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버즈3 관련해서 남은 컨텐츠는 SSC 코덱 고해상도 지원과 프로 전용 아즈라 이어팁 정도가 있겠네요. 아즈라 이어팁은 다음 달에 출시되는 대로 빠르게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SSC 고해상도 지원도 기존 갤럭시 폰들에 업데이트 되는 대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상 아리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